늑대소년은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겉으로 보기엔 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야, 야, 없어. 왔어? 설마. 아닐 거야. 그럴 리가 없어. 근데 너 사고 하셨다면서요. 괜찮아요? 어. 어, 잠깐만. 아저씨, 사줘, 아저씨. 아저씨, 사줘. 늑대? 정말 그 늑대조나? 아니야. 아닐 거야. 에허가 올라오는 파이브. 물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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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. 물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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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. 나에게 따라오라. 선지탄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부원의 이야기. 카이한테 관심 갖지 마. 이유가 뭔데? 그게 다 우리가 그러니까 늑대야. 늑대. 의리라고, 그러지 마. 남자한테 늑대잖아. 잠시만, 잠시만. 카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? 눈동자 색이 변하고 지나치게 빠르고 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왜 다들 널 피하라고만 하는 거야? 말해줘 도대체 넌 어떤 애야? 인간을 죽이고 그 힘으로 영원을 사는 늑대인간 하지만 늑대인간의 유일한 약점은 사랑이다 이게 나야 미래의 진짜 모습이야 상관없어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꿈같은 시간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제발 결코 싶지가 않다 And dear and dea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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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